핑크퐁 핑크퐁 공룡 유치원 내 애완 공룡 벨로키랍토르 벨라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할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있을까? 오 오늘 만나볼 알은 크기가 작고 파란색이네 이 작고 귀여운 발자국 좀 봐 우와 정말 빠르다 오늘 만나볼 공룡은 누구지? 너무 궁금해 너 정말 똑똑하다 우와 벨로키랍토르다 아이고 졸리구나 잠시만 내가 잘 곳을 만들어줄게 자 여기 어? 왜? 마음에 안 들어? 알겠어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응 자 이건 어때? 왜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우와 엄청 멋있는 집이다 아 잠시만 내가 금방 베개랑 이불 가져올게 안녕? 난 벨라 내가 만든 집 어때? 멋있지? 다른 멋있는 작품들도 많은데 궁금하다면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와 작지만 강해 벨로키라토르 얘들아 우리 악당놀이 하자 좋아 오늘은 누가 악당할래? 과연 악당은? 뾰족한 이빨에 티라노사우루스 쿵쿵 강력한 발걸음에 브라키오사우루스 벨라 내가 악당할래 벨라가? 왜? 난 악당하면 안돼 에이 이렇게 작은 악당이 어딨어 벨라처럼 작은 악당이면 아기 공룡들도 안 무서워하겠다 악당은 이 렉스한테 맡기고 작고 약한 벨라는 잠시 비켜있어 나는 작지만 강한 공룡이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공룡인지 지켜보라고 크앙 무시무시하고 강렬한 공룡 나는 벨로키라토르 내 이름은 벨로키라토르 내 눈을 피할 수 없지 누가 어디에 숨어도 나는 다 찾을 수 있어 이쪽, 저쪽, 위쪽, 아래쪽 어디라도 찾을 수 있어 무시무시하고 강렬한 공룡 나는 벨로키라토르 내 이름은 벨로키라토르 난 누구보다 영리하지 똑똑한 머리로 나는 다 만들 수 있어 여기, 저기, 모아, 모아 뭐든지 만들 수 있어 무시무시하고 강렬한 공룡 나는 벨로키라토르 내 이름은 벨로키라토르 난 뭐든지 사냥할 수 있지 길고 가벼운 다리 꼬리론 중심을 잡지 이리, 저리, 내 맘대로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내 이름은 벨로키라토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작다고 무시하지마 날카로운 발톱도 있다고 길이, 저리, 내 맘대로 누구도 날 이길 수 없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럴게 벨라는 작지만 강력한 공룡이니까 다음엔 누가 악당할래? 나, 나 꿀달린 악당은 어때요? 도망쳐 우린 모두 다른 공룡 그린 공룡 작은 공룡 다른 공룡 붐붐팔라도 모두 즐거워 프리는 파리 네 개 네 발 공룡 벨라는 파리 두 개 두 발 공룡 서로 달라도 즐거워 우린 모두 다른 공룡 붐붐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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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붐 우린 다양한 공룡 붐붐 모두 다른 공룡 큰 공룡 작은 공룡 다른 공룡 붐붐팔라도 모두 즐거워 렉스는 고기 먹는 육식 공룡 들여보는 풀을 먹는 초식 공룡 서로 달라도 즐거워 우린 모두 다른 공룡 붐붐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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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붐 우린 다양한 공룡 붐붐 모두 다른 공룡 큰 공룡 작은 공룡 발을 보내는 공룡 붐붐팔라도 모두 즐거워 키가 작은 벨라 키가 틀레 무거운리와 가벼운 빛 서로 달라도 즐거워 우린 모두 다른 공룡 우린 모두 다른 공룡 무거운 구리와 가벼운 빛 서로 달라도 즐거워 우린 모두 다른 공룡 우린 모두 다른 공룡 누굴까? 공룡 퀴즈! 이번엔 내가 문제를 낼게 어떤 공룡인지 맞춰봐 등에는 울퉁불퉁한 갑옷이 있어 정답! 스테고사우루스 땡! 두 번째 힌트 꼬리엔 커다란 망치가 달려있어 정답! 안킬로사우루스 딩동댕 정답은 안킬로사우루스야 꼬마 친구들 뭐하고 있었어요? 저희 공룡 맞추기 놀이하고 있어요 아 공룡 맞추기 놀이 중이었군요 다음 문자는 선생님이 내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다함께 공룡 맞추기 시작 누굴까? 누굴까? 멋진 뿔 하나 둘 셋 큰 뿌리와 단단한 턱 내가 누군지 맞출 수 있니? 트리케라톱 스트레버! 오 예예예 누굴까? 누굴까? 공룡 퀴즈! 누굴까? 누굴까? 다음은 누구? 커다란 몸에 커다란 발 작은 머리와 기다란 목 내가 누군지 맞출 수 있니? 프라클사우루스 프리! 오 예예예 누굴까? 누굴까? 공룡 퀴즈! 누굴까? 누굴까? 다음은 누구? 커다란 날개로 파닭 파닭 짧은 꼬리와 긴 꼬리 내가 누군지 맞출 수 있니? 스테라톱 피트! 오 예예예 누굴까? 누굴까? 공룡 퀴즈! 누굴까? 누굴까? 다음은 누구?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튼튼한 다리 짧은 팔 내가 누군지 맞출 수 있니? 디아우사우루스 렉스! 오 예예예 누굴까? 누굴까? 공룡 퀴즈! 누굴까? 누굴까? 다음은 누구? 작은 몸과 빠른 몸짓 깃털 달린 팔과 날카로운 발 내가 누군지 맞출 수 있니? 펠라클사우루 펠라! 오 예예예 누굴까? 누굴까? 공룡 퀴즈! 누굴까? 누굴까? 공룡 퀴즈! 우리가 누군지 맞출 수 있니? 우린 모두 멋진 공룡! 작지만 강해! 벨로키라토르 무시무시하고 강렬한 공룡! 나는 벨로키라토르 내 이름은 벨로키라토르 내 눈을 피할 수 없지 누가 어디에 숨어도 나는 다 찾을 수 있어 이쪽 저쪽 위쪽 아래쪽 어디라도 찾을 수 있어 무시무시하고 강렬한 공룡! 나는 벨로키라토르 내 이름은 벨로키라토르 난 누군보다 영미하지 똑똑한 머리로 나는 다 만들 수 있어 여기 저기 모아 모아 뭐든지 만들 수 있어 무시무시하고 강렬한 공룡! 나는 벨로키라토르 내 이름은 벨로키라토르 난 뭐든지 사랑할 수 있지 길고 가벼운 다리 꼬리론 중심을 잡지 이리 저리 내 마음대로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내 이름은 벨로키라토르 벨로키라토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작다고 무시하지마 날카로운 발톱도 있다고 이리 저리 내 마음대로 누구도 날 이길 수 없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공룡과 색깔놀이에요 공룡과 색깔놀이에요 꼬마 친구들 여기 보세요 오늘은 알록달록 색깔놀이를 할 거예요 우와 신난다 오늘의 깜짝 퀴즈 자 향기로운 장미는 무슨 색일까요? 저처럼 멋진 빨간색이요 정답 그럼 싱그러운 풀립은 무슨 색일까요? 맛있는 색이요 맞아요 아삭아삭 맛있는 초록색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가득하답니다 오늘은 공룡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색깔들을 찾아볼 거예요 우와 자 그럼 색깔놀이 시작 알록달록 색깔을 찾아보자 색깔 빨강 빨간색 빨간색 어디 있나 빨강 사과 빨강 딸기 빨강 빨강 버섯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빨간색 노랑 노란색 노란색 어디 있나 노랑 바나나 노랑 레몬 노랑 노랑 단풍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노란색 파랑 파랑 파란색 파란색 어디 있나 파랑색 파랑 벌레 파랑 파랑 나비 여기 있지 여기 있지 파란색 좋아요 빨강 노랑 파랑 빨강 발록달록 다양한 색깔 빨강 노랑 파랑 백색 반 kl Was스테 Beyonce 이번엔 다른 색깔도 찾아볼까요? 주황 주황색, 주황색 어디 있나? 주황 덩글 주황 호박 주황, 주황 오렌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주황색 초록 초록색, 초록색 어디 있나? 초록 잔디 초록 키위 초록, 초록 애벌레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초록색 보라 보라색, 보라색 어디 있나? 보라 자두 보라 포도 보라, 보라 라벤더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보라색 완성! 주황, 초록, 보라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 주황, 초록, 보라 보라 알록달록 멋진 색깔 내가 찾은 멋진 색깔 공룡과 ABC 놀이해요 ABC, ABC, 공룡 ABC, ABC, ABC 공룡 ABC 비밀스런 동물 속에 누가 누가 있을까요? 다 함께 찾아봐요 공룡 ABC C, A 안킬로사우루스 B, 브라키오사우루스 C, 콤프소그나투스 D, 데이노니쿠스 E, 엘라스모사우루스 S, 푸크이랍토르 G, 칼리미무스 H, 하그리프스 I, 이구아노돈 G, 작사르토사우루스 K, 켄트로사우루스 L, 람베오사우루스 M, 메갈로사우루스 N, 노도사우루스 N, 노도사우루스 비밀스런 동물 속에 누가 누가 있을까요? 다 함께 찾아봐요 공룡 ABC O, 오비랍토르 P, 프로토케라톱스 그리고 프테라노돈도 Q, 케찰코아틀루스 R, 람포린쿠스 S, 스피노사우루스 T, 티라노사우루스 U, 유타랍토르 V, 벨로키랍토르 W, 왔나노사우루스 X, 제노타르소사우루스 Y, 양초아노사우루스 G, 제피로사우루스 비밀스런 동물 속에 누가 누가 있을까요? 다 함께 불러봐요 공룡 ABC 다 함께 불러봐요 공룡 ABC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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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독 버튼 눌러줘 오케이 오케이 한글자막 by 한효정